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더블 크레인 인형 뽑기 사장님이 인형을 조금 채우고 가셨는데요 도라에몽이 지금 조금 많이 있어서 도라에몽이 좀 잡기 제일 쉬워요 5천원 만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 왜 이렇게 잘 놓쳐 갑자기 또 불안하네 팔에 껴줘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타깃을 바꿔서 어 야 괜히 했나 갑자기 주저기 잘 잡았거든요 지금 놀 수가 없죠 직계가 일단은 잘 잡는 쪽 위치로 좀 갖고 옵시다 일단 5천원 했으니까 3마리가 목표에요 3마리 아 여기다 놓으면 안되는데 사장님이 혹시 제 영상 보시고 연구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팅하면 말 안되겠다 하는 비슷한 거 같은데 조금 잘 놓는 거 같기도 하고 일단 앞에 끌고 오기만 하면 앞에서 다 놓는 건 기본이네 이렇게 팔에 껴나여 껴나여 그렇지 일단 막 끌고 옵시다 집게 놓는 게 보여 너 집게 놓는 게 보여 너 집게 놓어 에이 가우나 가우나씨 검은색 가우나씨 오랜만이다 잘 들었는데 나도 이제 지금 탑이 생겼어요 이제 약간 이제 탑을 좀 써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탑이 진짜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앞에서 놓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도 잘 들었고요 잘 들었고요 아 아 아 도라 도라이 도라에몽 도라이 도라에몽 도라이 헤딩해서 그러면 잘 들었고요 야이씨 왜 이렇게 있지구나 들긴 계속 잘 드는데 지금 그렇지 아이씨 할 게 없다 마지막입니다 허무하네요 다섯마리 못 뽑은 거 같은데 아 세 마리가 못 뽑혔지 다섯마리요? 네 아 그러면 천원에 한 마리 꼴이 있네요 일단 개이득각인데 출발이 좋습니다 그러네 다섯마리 네 핑크 또라이 몬 오랜만에 블랙 가우나씨 얼굴 왜이래 이거 얼굴이 짱구야 택도 없어 이거 정품 아닌가 보다 이거 짝퉁을 뽑았네요 얼굴이 짱구야 구겨졌어 이렇게 비교해 볼까 저렇게 못생겼고요 얘는 이렇게 택이 있거든요 마우나씨 얘는 택이 없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폰트가 달라 폰트가 달라 정품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얘는 그냥 민자 짝퉁 뽑았네 이게 더 무거워 얘는 가벼운데 자 뽑았어요 이거 5천원 더 하면 5마리 나올까요 왜냐면 지금 5천원 더 하고 분량을 5분 더 빼고 하면은 그래도 5천원 중에 한 마리 안 나오겠어 설마 일단 5마리는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5천원을 더 하면 한 마리를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인형 값이 있잖아요 하나에 최소 3,4천원을 하는 거니까 뒤에 있는 것들로 한번 지금 뽑기가 좀 더럽거든요 그거 좀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사장님 좀 닦고 다니시지 아아아 이런 흠 하하 아 이거 진짜 못생겼는데 이거 들긴 잘 들었는데 지금 그렇지 한 마리 나왔구요 초파 한번 가볼까 탑이 무너졌습니다 어 이 초파 섰다 어 어 옆에 다 나왔다 옆에 지인분이 하고 계신데 라바 지금 통에 걸렸어요 하나 또 뽑으셨네 잘 나오네 여기 이쪽으로 할걸 해오리 해오리 자아 아 초파까지 나왔구요 아몰랑이 한번 해보죠 아몰랑 아 아 이 두렵게 잡기 힘들어 이거 어이씨 구궁 오케 가까이 와라 아 쉽게 너무 흔들리구요 지금 아 아 흠 아 아 안정적으로 아기를 안 아 아기를 안듯이 데리고 오라니까 아 아기를 패대기를 치네 오케이 잘 잡았구요 아 이거 왜이렇게 무겁지 아 아 쉬었다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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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원에 두 마리밖에 못 뽑았네 천원만 더 해볼게요 천원 아 만원이 아 아 5만원이 12,000원 아 1,000원 아 1,000원이죠 아 아 이놈 계속 놀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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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거 같은데 개빡칩니다 아 뭐야 끝났어 진짜 뽑을거 없나? 자 진짜 마지막 5천원 이거까지 하고 16,000원치가 되나 봅시다 인형이 이 핑크는 진짜다 이거 진탱이다 진탱 아 미치겄다 우와 우와 진짜 그치 안정적으로 갖고와 오케이 오케이 저희 도라에망 너무 먼데? 벌써 열한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 그치 팔에 꼈는데 또 꼈는데 꼈구요 야 집게 놓는거 보인다 집게 놓는거 보이는데 껴가지고 못 놔요 와 이거 최초인데 영상 꺼진건 이거 최초인데 영상 꺼진건 찍게 놓는게 보였어요 우와 놀라고 애를 쓰는데 못놔 아 아 아 아 머리 헤오리 헤오리 오케이 옆에 영상 좀 도둑질 했네요 나도 성공 못한 회오리들 나도 성공 못한 회오리들 아 이거 완전 샀네 미니 sost 한번 남았으니까! 그냥 얘 들고 es 자 이제 어려울 거 같아요 총 16000원 했구요 으 으으으 아 성적이 저주합니다 짝퉁까지 붓고 없지? 놔봐 없네 다 같이 찍어볼까요? 일단 제가 몇개인지 파악을 좀 하고 다 뺀거에요? 뺐으니까 나왔죠 나도 좀 빼줘요 10개네 10개 16,000원에 10개면 개당 1600원 꼴이니까 아 간신히 손엔 면한거 같다 다 빼주는거 이거? 몇개 뺐어요? 줄줄이네 4개 그 다음에 3개 고루고루도 빼셨네 러버덕도 나오고 토끼도 나오고 곰돌이도 나오고 라바도 나오고 얼마 썼어요? 지금 4,000원 4,000원에 7개? 난 지금 16,000원에 10개 뽑았는데 어쩌때 2개 나오고 아 처음에 이걸로 시작을 할걸 자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은 공유 제2단계 정보인 Sisters 아멘